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플랫폼 비상 스마트 한국어 수업은 한 공간에서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은 전자칠판을, 학생들은 태블릿을 활용하여 읽고, 듣고, 쓰고, 말하며 문제를 풀고 즉시 정답 체크가 가능합니다. 네, 게임 해볼게요. 저희 이번에도 팀이 바뀌어요. 또한 팀별 퀴즈를 통해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보다 흥미롭고 친숙하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재 내의 모든 지문을 드라마 형식의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은 실제 같은 대화를 듣고 따라하며 몰입감 있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현장감 있는 생생한 한국어를 익히는 것은 물론, 경복궁, 덕수궁, 명동, 남산 등의 한국 대표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영상을 통해 단순한 수업을 넘어 한국 문화에 조금 더 다가갑니다. 여기가 경복궁이에요. 저는 여기에 처음 왔어요. 이 문은 광화문이에요. 경복궁의 문이에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초급 2개, 중급 2개, 고급 2개 총 6건으로 구성된 비상 한국어 교재는 자음 모음의 기초부터 어휘, 문법, 말하기, 읽기의 전 과정과 이를 통한 평가, 그리고 복습에 이르기까지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언어 학습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비상 한국어 교재를 통한 오프라인 수업과 다양한 스마트 컨텐츠 수업의 융합으로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을 완성한 비상 스마트 한국어는 운영자와 강사, 학생 모두를 만족시키는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한국어, 비상 스마트 한국어가 시작합니다.